쌀내미가 만들어주니 아버님도 잘 먹잖아 은희가 너보다 나이 좀 많아 보인다 은희가 차이가 몇 살 하는지 모르겠지 하하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대 머리가 빈대머리가 돼 그러니까 파마를 하니까 나는 좀 덜 하잖아 은희가 와그리 머리 숱이 없나? 중간에 막 펑! 피어버대 염새부터 안 했대 그러니까 방이 다 닿아 염새부터 왜 모르겠지 아 다리 크기 아 다리 크기